강아지와 함께 뛰어놀며 교감을 배운답니다 안녕하세요 용하 용식이랑 제 친구의 아이들과 만났어요 용식이의 구독자 친구들이랍니다 너무 좋아 용식이 간식 줘요 손에 용식이와 아이들이 놀면서 어떤 걸 배울 수 있는지 한번 지켜볼게요 용식이 간식 줘요 간식 줘요 가서 먹자 여기서 하시면 여기서 하면 위험해요 아 예쁘다 예쁘다 서로 존중하며 인사하는 법을 배운답니다 야 간식 간식 줘요 그런데 삼촌 영상 찍을 때 맨날 얼굴 숨기고 해 응 삼촌 얼굴 숨기고 해 왜요? 삼촌 못생겨서 사람들이 싫어할까봐 그런데 보면 사람들이 다 기절한 건 아니에요? 기절한다고? 아니요 나 상처받는데 사람들이 삼촌보다는 용식이를 더 좋아해서 용식이를 봐 그치? 삼촌 용식이 모자 쓰세요 용식이 모자 쓰세요 갑작스러운 Q&A 시간이었습니다 지난번과는 달리 주말이라 디반식스에 아가들이 많아요 강아지들이 많아서 당황하는 용식이 우리 예찬이는 다른 강아지가 무섭나봐요 자꾸 피해 다닌답니다 주문한 메뉴를 기다리는 동안 3층으로 놀러왔어요 맛있다 쉬했다고? 용식 응아 치워줘 빨리 안 치워줘? 강아지 좋아하려면 응아도 치워줘야지 용식 응아다 응아 용식 응아다 놀을 챙겨주며 상대방에 대한 배려를 배운답니다 용식 자 이거 잡아줘 잠시만 가자 용식이 물 줘요 용식이한테 물 먹으라 용식이 물 마셔 용식이 이렇게 되자 용식아! 둘 다 왜 좋아해요 이러면 좋아. 먹여 천천히. 빨리 하지 마세요. 조심하기. 자, 이리와. 강아지와 함께 뛰어놀며 교감을 배운답니다. 주문한 맛있는 간식이 나왔답니다. 근데 왜 남의 지표들이 좋아하는 걸까요? 이거 삼촌이 만들어 줬던 거 아니야? 그치? 이게 이름이 뭐야? 모르지 이름이 크레이프 맛있겠네 맛있어요? 마니이가 엄청 많이 찍은 적이 있어요 엄청 많이 찍어서 용식이도 보여야지 기다린 용식이도 보여야지 여기 주먹 가려 여기 손 손 손 손 손 손 손 손 손 손에 쓰면 줘야지 잘했다 손 손 손 옳지 손 여기 가십시오 여기 가십시오 여기 가십시오 먹어봐 맛있어 괜찮아 맛이 어때? 맛없어요 맛없어? 삼촌은 맛있던데? 맛있네 맛있지 그치? 그치? 약간 느끼하지 않아 달달해 조금 잘라 좀 잘라서 줘 작게 그러면 이렇게 잘라줘 얼마만큼? 그정도? 네 나 엄청 잖아 얼마나 작은데? 어이구 작다 손 손 손 여기 여기 손 간식을 먹고 오니 새로운 친구가 반겨요 간식을 먹고 오니 새로운 친구가 반겨요 떠나기 전 용식이랑 포토존에서 예쁜 사진을 찍고 싶은 건수 아이쿠 마지막으로 동물과 함께 있으며 사랑과 소중함을 배우는 아이들 오늘 용식이랑 아이들이 재미있는 하루를 보내며 많은 것을 배웠답니다 천사들과 함께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